죄송하지만 돌팔이님 고3 이때쯤 하루 몇 시간쯤 공부하고 이대 가셨어요. 혹시 자녀분이 자제분이 좀 지금 입시를 좀 앞두고 계신가 봐요. 근데 이제 제 때는 그때는 호경기였습니다. 그거 아시죠? 경기가 나쁠 때 안정직이 경쟁률이 높거든요. 경기가 좋을 때는 프리랜서 또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쪽 직업이 인기가 높습니다. 왜냐하면 투자하면 성공률이 높으니까. 저희 때는 카트라인이 좀 낮았어요. 제가 수능 상위 3%였는데 요즘에는 3% 가지고 의대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. 못 간다고 봐야죠. 모르겠어요. 저 최하위권 의대면은 모르겠지만은 저희 학교 후배를 보니까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너 수능 몇 개 들렸니? 학생한테. 그때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3개 들렸다는 거야.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의대 광풍이라가지고 하여간 물어보신 거는 이제 몇 시간 공부했냐. 뭐 하루 종일 했죠. 몇 시간이 아니고.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게 몇 시간이냐고. 왜냐하면 저는 꾸준히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헤비메탈에 미쳐가지고 중3 때부터 헤비메탈에 미쳤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.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는 양 나오거나 가 나오거나 그랬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 국어 이런 거는 제가 말빨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래가지고 반에서 30등 했어요. 8등급 그런 거.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야 이 자식아 너 그래가지고 밥 보러 먹고 살래 해가지고 엄격하셔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한 명 과외하는 형. 경희대 의대 다니셨던 옆집 구멍가게 집 아들이었던 선호 형이라고. 그분이 이제 CMC 24시간 CMC 병원인가? 그 지방흡입 프랜차이즈 병원 창시자예요. 그분이 떼부자예요 지금. 하여간 뭐 그 형이 저를 과외를 시켜줬는데. 그래서 고2 때 정석을 처음 공부했습니다. 교재를 정석으로 하자 해가지고. 그러니까 남들 3년 하는 거를 2년 동안 메꿔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동생하고 놀아줬습니다. 동생이 제 저보다 6살 어린데. 걔가 나하고 놀아준 건가? 걔가 나하고 놀아준 건가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과외 선생 형이 신이에요. 만약에 쪽으로 수학 선생을 했으면 1타 강사 됐을 거예요. 그 은혜가 정말 큰데.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오락 같은 걸 합니다. 슈퍼패미콘 막 이런 거 2인용을 막 해.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놀았으니까 동생아 너 이제 혼자 놀아라. 나는 공부해야 된다. 안 그러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. 수학에 흥미를 붙인 거죠. 흥미를. 그 형이 수학을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주셔가지고. 그렇게 해가지고 그 1시간. 그리고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? 밥을 먹고 또 자고 그런 시간 빼고 등하교 빼고. 그리고 그때 슬램덩크 그때 농구를 안 하면은 남자애들은 왕따를 당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농구도 이제 초보니까 제가 강백호 역할을 했습니다. 강백호. 리바운드만 하고 몸싸움만 하고 슛은 안 넣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. 그 농구하는 시간은 체육시간 하고. 그리고 야자하기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. 저녁 도시락 먹고 야자하기 전에. 그때는 이제 농구를 하고. 나머지는 그냥 다 공부죠. 그냥. 뭐 열몇 시간 하는 거죠. 공부를. 그중에 대부분은 수학이고. 암기과목이랑 국어영어는 시험때만 하고. 그렇게 해가지고. 2학년 때 좀 상위권하고. 고3 때는 반에서 이득만 했습니다. 저희 반에 남성남이라고. 박성남인데 이름이 별명이 남성남이야. 근데 야간. 야간 아닙니다. 야간은 우리 김종서 선배님이 야간 출신이고. 저는 이제 주간입니다. 저희 때 야간이 없어졌어요. 저희 앞에까지는 야간이 있었는데. 저희 저보다 한 4, 5년 전에 야간이 있었는데. 저희 때는 야간이 없었어요. 주간인데. 어쨌거나 그래가지고. 그 박성남이가. 전과목 과외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. 부잣집인데. 어쨌거나 걔 때문에 반에서 이득만 하고. 그래도 1등급은 나왔죠. 그런데 고1 때 워낙. 1 때 내신 가중치가 적지만. 8등급이 나왔으니까. 다 합쳐도 4등급이다라고요. 그러니까. 저거는 안 돼요. 그때 당시 정신은. 그때 당시 정신은. 내신이 좀 들어가면서. 수능하고 합산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시로 가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특차라는 게 있었습니다. 가군 나군 다군이 정신데. 그거 말고. 그게 전기고. 후기가 있고. 그 전에 특차라는 게 있어서. 특차를 써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특차는 수능만 보니까. 수능은 그래도.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. 그래도. 입시를 처음 하니까. 좀 정보도 없고 해가지고.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때도 그걸 했는데. 의대 위주로 썼거든요. 전부 다 의대만 썼어. 아. 하나만 빼고.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하나 쓰고. 특차. 전기. 가군 나군 다군. 후기. 전부 다 의대 썼는데. 다 떨어지고. 동국대 컴퓨터만 붙었는데. 거기 그냥 안 가고. 그냥 재수를 했죠. 재수해서 종로학원 가가지고. 재수할 때 공부를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. 별로 공부 안 했어요. 그 퍼센트는 오르더라고요. 2.9% 정도로 올라가지고. 특차를 썼어요. 특차 써가지고 간 겁니다. 그냥. 제가 근데. 자 지금. 말로 온 김에 말씀을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. 제가. 입시. 공부 방법. 유튜브. 그것도 병행을 좀 하거나. 아니면 배구를 안 하고. 그것만 하거나. 뭐 이럴 생각이거든요. 배구 영상이 너무 오래 걸려서. 그래서 제가 그 핸들이라고 하죠. 이게 주소. 주소가 있잖아요. 주소. 유튜브 주소를. 여기 홈리스 가왕. 이거 써드 이거거든요. 홈리스 가왕 써드 이거. 이건데. 추가를 했어요. 전과목 1타 돌팔이. 그래서 공부법. 이런 거를 좀 할까 했는데. 하는데.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이거는. 뭐 얼마 안 걸리잖아. 막 영상을 막. 막 짜집게 하고.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. 요렇게 url. 유튜브 점 컴. 전과목 1타 돌팔이 쳐도. 저희 채널에 올 수 있다는 거. 그래가지고 저 막. 메가 스타디도 막 듣고 그래요. 요즘.